저는 너무 귀여운 상태에서는 내가 왜 말할 거야. 그냥 예쁜 사람이야. 여러분. 아.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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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스타일을 추천했나요? 그랬더니 아 속진이 라고 해요. 너무 예뻐요. 회 wants 밥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한 게 이제 몸풀기! 이제 또 느낌이 살짝 들고 아 이제 에피타이저 봤다 본반성으로 한번 이것도 있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. 석진씨 그 그 그 아영씨가 같이 한 달 그러니까 뭐야? 아이진! 이렇게 팬미팅 같은 것은 안되고요. 어 일단 뭐 읽어보자면 첫 번째 댓글이 그거였어요. 석진아 머리에 번개 맞았니?